반갑습니다. 저는 변호사 송준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무상임대차와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무상임대차와 관련돼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무상임대차, 임대인의 계약해지, 임차인은 언제 나가야 될까 해서 2019년 9월 3일 날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질문에 관한 댓글입니다. 그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매로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두 번째 질문으로, 계약기간 종료 전 부접법한 통지가 한 달 후에 계약해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질문 주신 분이 경매 절차와 관련돼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위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은 구독을 하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매로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무상임대차는 말은 임대차란 말을 쓰고 있지만, 본질은 법상 의미는 사용대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대차는 차임지급을 본질로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용대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용대차에 불과하다면 대학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력이 없다는 것은 새로운 주인에게, 새로운 집주인이나 땅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고기 살고 있던 무상임차인에게 당신 나가세요 라고 한다면 무상임차인은 그에 따라야 됩니다.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받은 경우에는 무상임차인은 새로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 나가라면 나가야 된다. 입니다. 두번째 질문을 보기 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전 부적법한 통지가 한달 후에 계약해제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가네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통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어떠어떠한 기간까지 주고 이때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은 없던 것으로 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통지를 많이 합니다. 기간을 주는 것이죠.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상임대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돈을 주고 바꿔야 된 문제가 아니라 당장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가라고 해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무실을 얻어야 한다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집을 살고 있으니까 새로운 집을 마련해야 되는가 이런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계약서에다가 이런 기간을 명시를 하죠. 아까와 같은 사안, 지난 영상에 왔던 그 사안에서는 기간이 한 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계약이 지금 당장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가라고 했던 것은 부접법한 통지, 계약서에 위반되는 통지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부터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시한 거기 때문에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계약 해제의 효과가, 계약 종료 효과가 발생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문맥상을 다시 한번 봐도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 내가 지금 해제 통보를 하면 한 달 뒤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같은 문맥상 의미로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나가라 하더라도 한 달 뒤에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의미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요약하면 첫 번째로서 경락인이 나가라고 얘기하면 무상 임차인은 나가야 된다. 두 번째로 계약서에 위반해서 지금 당장 나가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한 달 뒤에 계약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특히 이 질문을 주신 그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변호사 성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